여주 강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 측이 여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여주시가 승소했습니다. 수원고등법원 행정 1부는 주식회사 엠다온이 여주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와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. 법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행정관청이 실체적 사유를 들어 착공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며 원심에서 패소한 여주시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또 2018년 11월 여주시가 내린 공사 중지 명령도 건축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관계조항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